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득표수라는 그런 공식적인 선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그곳에서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사용한 조작규칙을 찾아낸 다음에 실제로 진짜 사전특표수를 추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몇 명이 당했는지 그러니까 당선자가 몇 명이나 낙선자가 됐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일은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 공직선거의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인천광역시에서는 남영희 후보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도 무자비한 사전특표 득표 조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백 표 차이로 윤상연 무소속 후보와 함께 당시에 이제 패배를 했는데 이번에도 조금만 더 집어넣어 줬으면 이길 수가 있었을 건데 이번에 조작하시는 분들이 조금 작업을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윤상연 후보가 워낙 지역구 관리가 탄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인천 같은 데는 세 장당 한 장 정도를 집어넣으면 안 되고 한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어야 남영희 후보가 당선됐을 건데 이번에도 이제 만 표 이상 정도를 집어넣었지만 아주 아슬아슬하게 한 천몇백 표 차이로 윤상연 후보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영희 후보로서는 정말 이제 분한 일인 거죠. 특히 이제 이곳에서는 관외 사전 투표 7개 가운데 4개가 이렇게 개암이 안 됐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일정한 시간 동안 남영희 후보가 개표 결과를 수긍하지 않는 그런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아주 반복한 것이 한국의 국민들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특정 정당이 만든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그런 신세가 됐고 대한민국의 사전 투표자들은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운동장의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참정권 행사를 통해서 권력 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뭐 아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뭐 기담아 듣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럴 리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4월 10일 총선에 국민의힘이 대패당한 지금 상황은 사전 투표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권력축이 완전히 이동한 상태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죠. 대통령 직함이 붙으니까. 그러나 그 동네 사람들은 전혀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권력을 다 지었기 때문에 법 하나 절대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도 본인들이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을 윤 대통령이 제안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아마 생각은 내가 대통령이니까 영수회담 기회를 제공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당신은 헛수압이잖아. 당신은 바구천치잖아. 권력을 훔쳐도 꼼짝 못하잖아. 당신이 대통령이 아니야.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하겠습니까 하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죠.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동네 사람들 대통령을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이 필요하면 탄핵도 시킬 수가 있겠죠. 몇 사람 정도 빼내면 되니까. 뭐 그래 봐야 국민들은 또 선거되면 또 여론 조작해 가지고 득표수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고 보시게 되면 상황이 지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시민께서 선거를 왜 만집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에 아직도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되실 것 같아가지고 선거를 왜 만집니까 선거를 만지는 것은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만지지 않습니까 딴 거 없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독재 왜 합니까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독재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해먹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력교체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동네에 줄을 서지 않으면 광금 물량도 받기 힘들고 다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부산에 사는 한 시민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한 꼭지를 마련해가지고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을 개신하고 논평을 하죠. 그러나 한국은 상당히 기울었습니다. 그게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그런 선거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어야 됐는데 그건 이제 기회를 다 놓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위해서 4년 정도 이런 투쟁을 해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완전히 핫바지가 돼가지고 뭡니까 그냥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지겠죠. 어려워지는데 제 경고나 제 전망을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람은 시야라든지 시각 자체가 여러분들 짧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이제 영수회담을 보시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정치를 요리하는지를 잘 볼 수가 있겠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협조 안 해 주겠다 이렇게 나오겠죠. 협조 안 해 주겠다는 것은 조금 더 나가면 당신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제 반도체 주가가 금요일 날 미국 정시에서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10% 7%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매일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기사를 참 잘 썼네요. 반도체 잔치 다 끝났다가 아니고 끝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반도체 이야기를 제가 많이 다루어 왔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주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도 한 세 가지 주제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